안녕하세요. 사랑채 부동산입니다. 2023년 9월 21일에 퍼서역 프루지오 브리시엘 점등식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. 입주기간은 23년 9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인데요. 보통 입주 전에 진행하는 큰 행사입니다. 이렇게 조명을 이용하여 입주민들을 위한 준공 축하의 의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대우평공원 산책길인데요. 조명도 이쁘게 잘 설치되어 있어서 여자 혼자 산책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. 신축으로 첫 입주하여 들어가는 설레임과 외관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겠어요. 저희도 최대한 축하드리고 싶어서 대우평공원을 비롯해 브리시엘을 이동하면서 최대한 이쁘게 담아보았습니다. 브리시엘은 역세권, 슬세권, 공세권, 학세권 등 인프라가 참 풍부한데요. 1호선 화서역에 예정된 신분당선 개통까지 되면 더블역세권,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메가벅스가 입정 예정인 스타필드가 2023년 말 오픈 예정이라 최대의 인프라, 아파트 단지를 감싸고 있는 대우평공원을 통한 힐링까지, 송림초, 명인중, 장안고, 성균관대, 정자동 학원단지까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여 자녀 키우기에도 딱 좋아 보입니다. 차량으로 아파트 단지로 진입할 수 있는 게이트는 2개입니다.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알아보시는 분들이거나 소유하고 계신 매물을 접수하실 분들이라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보다 신속,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